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라도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에 거짓말이 쌓이고 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규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못된 해법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규제가 잘못된 해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잘못된 해법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에다가 규제가 또 규제에다가 또 규제가 그런데 그 규제가 잘못된 해법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야말로 규제의 대상이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마도 앞으로 엉망진창 상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엉망진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8월 3일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쏟아지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 정부와 당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또한 이해찬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서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 내용을 배포해달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은 홍보를 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당대표는 홍보를 잘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한대로 임대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물건이 급속히 사라지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고 세 번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곧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종업하게 되면 임대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해지고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상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패배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8월 5일날 서울경제의 양지훈 기자는 서울시 노원구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마법의 임대차법 노원 50% 전세값 오르고 서민 전세가 더 올랐다 이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기사가 노원구 상대로 한 기사지만 거의 수도권 전역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중공 6차 전용면적 59.28제곱미터는 지난 7월초 3억원의 전세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해당 평행의 지난 6월달 전세 실거래 가격은 2억원 한 달 사이에 1억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값이 57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원 오르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 달 만에 50%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서 서울아파트 전세가 하위 40% 속하는 전세가격이 상위 20% 해당하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경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서 서울의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은 노원구 사례가 수도권 전체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현미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와 불안감이 잇따라 제기되자 드디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것을 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해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가 부작용을 낳게 되면 또 그 부작용을 해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규제가 도입돼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규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냐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재산권의 주체가 임차인에게 넘기는 아주 중대한 발언을 한 거죠 8월 4일날 김현미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월세가 대세인 시대에 대한 정권의 우려와 관련해서 전세에 거주하는 분을 월세로 전환한 것은 임대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처분권 사용권이 다 재산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입법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씨앗이 된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입할 겁니다 분명히 개입할 겁니다 분명히 개입할 겁니다 또 다른 규제 입법을 분명히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중첩으로 모든 부분을 옥죄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아예 국가가 공공임대주책처럼 매입해가지고 국가가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규제가 부작용을 낳게 되면 그 부작용을 치유하게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월세 시장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가 몰아낼 것을 봅니다 시장에 대한 오해 시장에 대한 무지 시장에 대한 무식 시장에 대한 교만 이런 것이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될지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얼마나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데일리라는 온난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 공TV도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